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의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. 시작에 앞서 아프신 와중에도 이렇게 먼 길을 와닿고 결혼식에 참석해주신 내밀인 여러분께 양가를 대신하여 기쁜 감사 인사입니다. 입장을 마치고 내밀인 여러분한테 완벽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아마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긴장되고 떨리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. 계속해서 이 두 사람이 성인의 예를 올리는 부부 막전의 시간을 가정하고 있습니다. 이 맞전은 부부로서 서로에게 울리는 첫 번째 인사입니다. 그만큼 성군 선왕군 신랑 최홍준 군과 신부 김보영 양은 그 일가친 속과 친절을 보신 자리에서 일생 동안 고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. 신부는 이렇게 아름답게 나눠주시고 또 빌어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신랑은 신부의 부모님도 자신의 부모님처럼 오실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신랑 신부 부모님께 인사 신랑 신부의 첫 번째 순서로 신랑 신부가 다시 한번 재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여러분 홀 뒤쪽을 바라봐 주시고 우리 신랑 신부 입장 시에는 뜨거운 축복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. 신랑 신부의 깨끗이 신랑 신부의 깨끗이 신랑 신부의 깨끗이 감사합니다.